아니 아버지 저 굉장히 지금 얼굴이 하얘졌어요. 완전 새사람 되었어. 아 두 분 환해지셨네요. 약이 되는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집 옆에 심어놓고 먹는 건데요. 이게 무슨 가지예요? 이 산뽕나무라고 이게. 아 산뽕나무요? 네. 이거 먹으면 오래 먹으면 당노에도 좋고. 당요? 네. 이 간에 모든 것 속에. 이거를 달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네. 이거 따라가지고. 와. 이런 하얀 진액이죠. 그게 좋는 거지. 자연인이 수시로 달여 마시는 겁니다. 이쁘한 젖이 나오는 게.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쌈이 싸먹고. 이거가 뜯어가지고. 많이 쓰지. 와. 와 이걸 씹어드세요? 고소해요 아버지? 아니. 쓴 게 사람 몸에 좋다니까. 이거 하얀 진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좋네. 이거를 그러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좀 심하시거든요. 이거 하고. 네. 담쟁이 넝클하고. 담쟁이 넝클하고. 돼지 감자하고. 그래서 삶아가지고. 때려가지고 먹으면. 그거 먹을 때는. 계속 그 물만 먹어야 돼. 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차개도 있고. 내가 삶아 먹어보고. 이상이 없고. 저거 효과가 있으면. 그래 해먹어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게 늘어나운데. 속 아픈 데는. 이게 최고. 삶아가지고. 네. 그 물로 먹으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 속에는 뭐. 비난하게. 밥을 아무리 먹어도. 마른 밥 먹어도. 속이. 위에 부담이 한계도 없고. 산중생활 40년. 산에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도사입니다. 그 옛날에 이거를 몰랐으니까. 천진거로 이거는.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 그러게요. 알지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져온 느름나무 가지부터 손질을 하는데요. 이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거를. 껍질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는 버리고. 나무는 버리고. 껍질만. 껍질만. 근데 보통 아버지. 나무랑 같이 이렇게. 토막 내서 끓이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요즘 여름에는. 이거. 네. 그 뿌리가 잘 벗기 때문에. 이거 껍질만. 이거 나무는. 껍질만. 나무는 별로 뭐. 저거하니까. 그래요. 별로 없다. 그 용어는 나무로 잘라야 되고. 느름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껍질만 쓰고. 산뽕나무는 토막을 내서 통째로 쓴다는 겁니다. 이런 산골에 계시다가요. 좀 갑자기 좀 아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픈 거는 뭐. 어디 이제 뭐. 아픈 정도 봐가지고. 그 뭐 감기 몬살이 뭐 그냥 여기서. 네. 그냥 뭐 꿀 같은 거 이제. 꿀. 네. 한 잔 다 먹고 이제 팍팍 끓여가지고. 담을 흘리고 자고 나면은. 그냥 막. 음. 엄만한 감기는 다 떨어져 버리니까.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을 느꼈을 경우에는. 약간 두려워할 것 같은데. 산총이라도. 일일구 불험은 다 오고 이래요. 그런 불안한 감은 없고. 아직까지는. 뭐 내가 갑자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저거는 별로 없고요. 네. 65세의 나이에. 홀로 산중에 사는 사람인데. 불안한 마음이 아주 없겠습니까. 좋다는 나무를 먹고. 약을 먹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며. 오지살이의 불안을 극복해가는 거죠. 하하하. 자. 드셔보세요. 아. 향기가 좋다. 아버지 건배요. 네. 건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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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을 어떨까 이게. 이 차를 언제부터 이렇게 즐겨 드셨어요. 이거 하면. 먼저 오래됐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오셨을 때부터요. 아니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아직까지 몰랐고. 네.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아 10년이요.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아우 좋다. 은은한 차 향이 산중에 퍼집니다. 이것은 닭인데요. 오. 닭을 잡아주실 모양입니다. 아버지. 근데 이거 닭 이렇게 키우면. 계란. 달걀 그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는 장닭이기 때문에. 계란 안 놓는 거래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잡아먹어도 돼. 아 오늘. 고기로 포식하겠네요. 그걸 뭐 하시려고 아버지. 아니 이거. 구워먹으려고. 닭구이예요. 네. 닭구이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윤택 씨. 나서긴 했는데. 뭐. 좀 힘들어 보이네요. 결국 윤택 씨는 은근슬쩍 빠져나와. 불을 피우기로 합니다. 아 그새 닭 손질은 다 됐네요. 어저께는 저. 산나물 이런 거 거의 채소로만 다 드시더니. 저는 고기 안 드시는 줄 알았는데. 가끔 이거 고기도 먹어줘야 되지. 안 먹어주면 너무. 너무 단백질 다 빠져 수업은 안 될 거예요. 큰 힘이 없죠. 빙빙 돌아가요. 빙빙 돌아가요? 역시. 음식에 있어서는 대충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별미를 맛보겠는데요. 아 지금 소리가 아니고요. 잘 익었네요. 아. 군침이 고입니다. 소금을 딱 쳐가지고. 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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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윤택 씨. 그 맛은 어떤가요? 이야. 아버지야. 이거 단백질. 홀랍이야. 홀랍. 네. 기름이 딱 빠져가지고. 이야. 맛있다. 이야. 편안해 보이세요. 더 이상의. 더 좋은 호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에 살 걸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나는 언제나 산에서 내 고향에서 살라고. 아. 마음을 그래 먹어가지고. 마. 시내도 가기 싫고. 살아 볼수록 이제. 자연이. 역시 자연이 좋구나. 그런 거로 많이 깨달고. 자연 같은 거로 이래서 같이 살아가는 게. 꿈이고 그게 행복합니다. 고독한 산중사리의 시련도 있겠지만. 만족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다음날 아침. 짧았던 여정이 끝이 납니다. 아이고 아버지. 네. 이제 뭐 갈 시간이네요. 한번 벌써 가려고. 더 놀다가지 그래. 제 마음은 놀고 가고 싶어요 아버지. 좋은 약물 한 병 가져가지. 약물이요? 네. 잘 쓰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귀한 이 약물을 또 갖게요 이제. 아 거기 가는 데 길이 멀었는데. 네. 내가 조금 저까지 태워줄게. 아유 번거롭겠죠. 괜찮아요 아버지. 여기 무스타가 있으니까. 그럼 가까운 데까지만 태워줘주세요. 조심해 타요. 네. 네. 거기 놀러 와. 네. 네. 남 잡으실게. 네. 거기 놀러올게 형들. 거기 놀러와. 40여 년간 산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는 사회 부적응자 혹은 도피자가 아닐까 그러한 염려 속에서 만나뵙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규칙을 정하고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참 순수하고 맑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좀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